대구 정통의 막창맛을 이어가는 참푸드팜의 오븐에 구운 돼지 막창과 양념 돼지 불막창을 소개합니다. 참푸드팜은 막창의 본고장 대구에서 25년 이상의 오랜 시간 동안 육가공 공장을 운영해온 육가공 전문기업으로 막과 품질은 물론 간편함까지 갖춘 다양한 막창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햇섭 인증 시설에서 원료 손질부터 가공,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공정과정 하에 제품을 생산합니다. 무엇보다 신선한 막창을 엄선하여 세 번에 걸친 꼼꼼한 세척 과정을 거쳐 더욱 깨끗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오븐에 구운 돼지 막창은 참나무 훈연 오븐에 초벌구이하여 기름기를 쏙 빼 고소하고 담백하며 막창 본연의 깊은 맛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키위, 파인애플 등 생과일로 숙성시켜 연육해 더욱 부드럽고 잡내를 없앴습니다. 탱글탱글하고 쫄깃한 식감으로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더합니다. 비법 된장 양념으로 맛을 낸 특제 장소스를 곁들여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매콤한 맛으로 즐기고 싶다면 양념 돼지 불막창을 추천해드립니다. 파, 양파, 마늘, 생강, 월계수 잎을 넣고 정성껏 살만한 막창에 참푸드 판만의 특제 비법 양념으로 버무린 불막창은 자극적이지 않은 맛있는 매운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데워서 그대로 즐기는 것은 물론 막창 순대볶음, 막창 덮밥, 불막창 철판 치즈볶음밥, 불막창 떡볶이 등 다양한 레시피로 간편하게 일품 요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출출할 때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별미로, 가족 모임이나 손님 초대 요리로 또 캠핑이나 야외활동 시에 간편하고 맛있는 인기 메뉴가 됩니다. 육즙 가득 고소하고 쫄깃한 대구 정통 막창의 참맛 참푸드 판막창을 만나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